안녕하세요 블루라클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포츠토토 농구 승호패 3회차가 발매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축구 승패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농구 승호패는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등 당첨금이 좀 적고 보통 축구 승호패는 요새 1등 당첨금의 경우 독식하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반면 농구 승호패는 한 5천에서 7천만원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사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축구 승호패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농구 승호패는 더 어렵죠 바로 승 5패에서 이 5 때문에 그런데요 뭐 농구 경기 승패는 맞추는 거 나름 자신 있는 분들도 이 5점차 승부까지 맞추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3회 2월 회차의 경우 농구 승호패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뭐 축구 승무패나 뭐 농구 승호패나 야구 승일패의 경우 1등이 안 나오면 1등 당첨금이 2월 되는데 3회차까지 2월이 됩니다 이번이 이제 3회 2월 회차이니까 만약 이번에도 1등이 안 나오면 1등 당첨금은 2등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농구 승호패 3회차의 경우 지난 3번의 2월을 통해 1등 당첨금 약 3억 7천만원이 넘어온 상태고요 이번 회차 이제 발매 금액까지 합치면 1등 당첨금이 한 5억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농구 승호패 3회차 대상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발매 기간을 봐야 하는데요 이미 목요일 오전 8시부터 발매를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 8시 50분 첫 경기가 이제 9시에 있으니까요 10분 전인 토요일 오전 8시 50분에 마감합니다 네 마감에 늦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대상 경기 한번 보시죠 토요일 오전에 하는 NBA 11경기와 토요일 오후 KBL 3경기 이렇게 14경기로 구성됐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7번까지 경기 한번 보시죠 네 1경기 인디애나 패 있었을 때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나란히 패했지만 인디애나 홈 4연승 중입니다 뭐 할리버튼과 버디 힐드라는 백코트진이 아주 좋고 또 신인 메서린을 앞세운 벤치도 탄탄한 편입니다 포틀랜드는 뭐 릴라드라고 하는 워낙 휘발성 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인디애나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76 대 시카고 불스 필라델피아는 목요일 인디애나 전에서 엔비드가 발부상 차원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뭐 게임 투 디시즌 상태로 아마 이 경기는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인업을 보고 엔비드가 나오면 필라가 유리해 보입니다 3경기 토론토 랩터스 대 뉴욕 닉스 토론토는 뭐 연패 중이고 뉴욕은 3연승 중인데요 뉴욕은 올 시즌 지난 시즌 델라스에서 내려온 브런슨과 또 줄리어스 랜드리라는 확실한 원투퍼치로 올 시즌 순항하고 있지만 토론토 만만치 않습니다 시아캄 아누노비 스카티 반스라는 사이즈 좋고 운동력력 좋은 윙 자원들이 강점인데 뉴욕보다 이 점에서 좀 우위해 있고 또 홈경기 이 경기 오히려 토론토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4경기 미러키 벅스 대 샬롯 토네츠 샬롯은 원래 못했지만 그나마 벤츠 에이스 역할을 하던 캘리브레 주니어마저 부상 이탈하면서 더 못하고 있습니다 빅터 웬바야마를 향한 탱킹 레이스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경기 오클라우마 썬더 대 워싱턴 위저즈 이 경기는 좀 예측 불헙니다 오클라우마는 에이스 샤이 길리어스 알렉산더 SGA라고 하죠 이 선수 처음 아마 클리퍼스의 8번에서 10번 대 순번으로 드레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인데 완전 만기했습니다 근데 이 SGA 없이 보스턴을 대파하더니 또 올란도에게는 또 패했어요 워싱턴 역시 그 에이스 브래들리 빌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팀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농구 승호패 당첨을 결정짓는 올을 찍어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6경기 샌안토니오 스포스 대 브루클린 넷츠 네 이 경기도 좀 어렵네요 샬롯과 함께 르브론 이후 최고 재능으로 불리는 웬바야마를 노리는 두 팀인데요 그래도 원정 5연전을 달리는 디트로이트가 일정상 그래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네 7경기 뉴올리언스 페리컨스 대 브루클린 넷츠 네 빅매치입니다 서부 3위와 동부 3위의 맞대결이고 뉴올은 이제 자이언이 햄스트링으로 이달 말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백업빅맨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네리랜스 주니어도 목부상으로 게임 투 디시즌 상태입니다 뭐 듀란트 어빙의 두빙 조합의 넷츠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번부터 마지막 14번 경기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미네소타 울부스트 LA 클리퍼스 미네소타는 이제 고베어가 복귀하고 연패에 빠져서 고베어가 과연 필요한 거냐라는 논란도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홈에서 2연승을 했습니다 2020년 드래프트 1순위 앤서니 애즈워즈가 요새 아주 물오른 특점력을 보이고 있고요 클리퍼스는 이제 레너드와 폴 조지가 둘 다 이제 몸 상태가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에 백투백 경기고요 미네소타 승 또는 5가 보이는 경기네요 아홉 번째 경기 덴버 너기치 대 클리블랜드 캐버리얼스 네 덴버는 클리퍼스 LA 원정 이후 역시 백투백 경기고요 두 팀 모두 뭐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덴버가 홈이지만 또 백투백 일정을 고려하면 5점 이내에 좀 박빙 승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열 번째 경기 피닉스 선즈 대 마이애미 히트 네 선즈는 에이스 부커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부커가 빠진 지난 10경기에서 2승 8패로 아주 약합니다 마이애미로 좀 무게추가 쏠립니다 열 한 번째 경기 LA 레이커스 대 애틀란타 호크스 네 레이커스는 목요일 경기에서 르브론이 빠진 상태에서 마이애미를 잡았는데요 이 경기는 아마 르브론이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애틀란타 원정에서도 9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르브론이 나오면 레이커스가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2, 13, 14는 국내 KBL 경기인데요 모비스 대 디비 모비스가 우세하죠 디비는 장기 집권을 했던 이상범 감독이 결국 사퇴했고요 두경민이 이제 부상 이탈하면서 가드진이 너무 약합니다 LG 대 캐롯 직전 경기 나란히 승리한 두 팀 예측이 어려운 경기인데요 마레이와 김준일 등 빅맨 자원은 LG가 아무래도 좋고 캐롯은 이제 전성현과 이정현 등 백코트에서 우세하죠 단 그 캐롯이 이제 주전 라인업 체력 소모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홈에서 하는 LG가 좀 보다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 14경기 14번째 경기 가스공사 대 삼성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약체를 보이는 두 팀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두 팀인데 삼성에서 더 상태가 안 좋죠 이정현과 김실애 이름값 높고 고액 연봉의 두 가드가 영맥을 못 추고 있는 삼성에 비해 이대성의 기복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가스공사가 전력상 우세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농구 승호패 3회차 경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 모두 건승하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